다음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한 채태번 sk그룹 회장 이혼권이 재심 이심이죠.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보도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이 이혼 소송 또 1심 2심 판결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노소영 씨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싸우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재벌 그룹의 회장이니까 동원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전문가 집단들도 있고 또 법조인들도 비싼 변호사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노소영 씨 같은 경우에 사모님일 때는 지위 가 달랐지만 일단 별거가 들어가게 되면 생활본은 없겠지만 그래도 절대 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법조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늘 공정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들도 정간예후를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간 변호사 같은 걸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 싸웠고 그다음에 이제 1심 에서 한 600억 정도 위자료를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뭐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노소영 씨가 참 좀 안 됐다 다 재연배지 않습니까 좀 안 됐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상대방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화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결혼생활 한 30년 이상 했고 아이를 3명 정도 낳아서 키웠고 그런데 이제 한 600억 정도 주고 물론 서민들 입장에서 60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그런 판결을 보면서 조금 불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니까 특유재산인가 그런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그 판결이 내린 이제 의미를 말씀을 드린 특히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주사 가 있고 그 지주사가 또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출주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이제 최태원 회장하고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제가 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이제 워크숍에 윤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덕담 겸 해 가지고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힘을 모으자 지금 와 가지고 뭐 지나간 일을 자꾸 덜쳐 가지고 무슨 뭐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딱 그것만 떼 가지고 부각을 시키니까 지나간 것을 다 잊고 잘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이전 년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억울하게 패배를 해 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완전히 난장판이 될 건데 윤 대통령은 편리하게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일 그런 언론 지상에 떠오르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독주가 너무나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그래서 말씀도 좀 골라서 해야 안 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지나간 것 다 잊고 새 출발하자 물론 뭐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고받을 수 있는 덕담인데 대통령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뭘 다 잊어버리겠소 현재란 것이 과거의 연장선상 에 있는 것이고 미래란 것이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총선에서 억울하게 패배한 것이 3년의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건데 뭘 잊어버리란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가 굴뚝처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 입에서 참 속도 편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도 오늘 한 번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채태원 측 채태원 회장 측은 고등법원 판결이 예상치 못한 거였을 겁니다 조금 더 주는 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뭐 1조 이상 정도의 돈을 지불하라 이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변호인단도 호화변호인단을 꾸렸을 테니까 돈이 뭐 수천억 이렇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뭐 변호사 앞이 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기면 일단 남는 거니까 자 이제 그 선거 홍콩에 민주화 시비를 주도했던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고 종신형까지 이렇게 판결이 났네요 판결이 났으니까 보면은 참 중국 공상당이 치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선거를 앞두고 가반수 의석을 여러분들 얻는 것으로 목표로 홍콩의 민주화 세력들이 결집이 되니까 그걸 이제 코로나를 핑계를 해가지고 선거를 중지시키고 선거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친중후보 외에는 출마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선거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홍콩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뭐 이제는 총칼 동원할 필요 없이 그냥 선거제도를 바꾸면은 그 나라를 그냥 그대로 접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거를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홍콩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학할림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의사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렇게 명성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학술원처럼 의학할림원에 있는 그 원로들이 의료현장의 위기 또 이렇게 급속한 의과대학 정원학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식주로 의견을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뭐 이제 의과대학 정원학대도 다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다루겠는데 특히 한 신문에 이제 의학전문기자 본인이 이제 의사이면서 기자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같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한국 사람들이 민첩하네요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테슬라가 수학개미 미국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1등 보유 그런 업체였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1등인 그러니까 뭐 오래 들어와서 엔비디아를 구입하신 분들은 돈을 꽤 벌었을 겁니다 이제 얼마나 더 오르겠냐 오늘 좀 주춤거리긴 하지만 얼마나 이게 더 오를까 이 문제를 오늘 다루 도록 하겠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좀 비사기는 비사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지난해 내내 비사다 비사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마침 월스트리트저널 에 한 분이 이제 엔비디아 투자에 대한 의견을 필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